규리야 놀자 난 밤이 싫어 친구들하고 다 재밌게 놀고 싶고 귤도 마음대로 막 까먹고 싶은데 밤이 되면 자야 하잖아 그래서 규리는 이 풍기장에 밤을 꼭꼭 숨겨둘거야 어떻게 하냐고? 친구들은 규리만 믿고 따라오면 돼 짜잔! 오늘의 준비물 식초, 식용유, 파란색 물감, 주사기, 컵, 베김소다 친구들 잘 모르겠지? 그럼 엄마한테 이쁘게 말하면서 부탁해봐 그럼 엄마가 규모하고 준비해주실거야 그럼 지금부터 규리와 함께 밥 만들기 낮쥬! 자 이제 시작해볼까? 일단 컵에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, 두 스푼, 대 스푼을 넣고 그 다음 식용유를 콸콸콸콸 부어주면 돼 콸콸콸콸콸 자 이렇게 콸콸콸콸콸콸콸콸콸 다 됐다! 다른 컵에 식초를 아이 냄새! 친구들 조금만 참자! 여기에 파란색 물감을 이 위에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 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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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가 그 다음 주사기로 이 빨아들인 주사기를 가지고 아껴 만든 식용유에 우와! 우와! 뭔가 개구리 알 같다!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다시 한 번 더 우와! 완전 신기하다!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돼! 짜잔! 밤 완성! 이게 무슨 밤이냐고? 친구들 기다려봐! 짜잔! 그래도 모르겠다고? 그럼 이 밤을 불빛에 비춰보면 짜자잔! 어때? 정말정말 멋지지? 자 자 여기다 하트칼콸 주사기 본동 어때 어때? 정말정말 멋지지? 규리가 이 물이 컵 안에 밤을 꽁꽁꽁 숨겨둔거야? 에잇 아 그럼 이제 하루종일 친구들이랑 놀아도 되고 귤도 마음대로 까마 아 아 아 아 근데 잠은 언제 자지? 아 아 아 저는 조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like you, I like you, yum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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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you.